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니다. 오늘은 3월, 이제 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봄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불어오고, 겨울은 끝이 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사람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3월 연애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3월의 연애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요. 플레이입니다. 그냥 뭔가 이 3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 선택지를,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이전과는 다른 연애를 해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두 번째 선택지,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요. 뭔가 초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선택지,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는요. 여러분들 막 어딘가를 떠나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기 자신한테 뭔가 바람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셨을 때는 이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느낌을 한번 믿어주시고요. 자 그럼 선택해 주셨나요? 3월의 연애운 시작해 볼게요. 복탁, 복탁! 자 첫 번째 선택지 3월 여러분들의 연애운입니다. 자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활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적극적으로 3월을 임하겠다. 연애운에서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이 선택지의 타로들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3월의 여러분의 연애운입니다. 여기 플레이 뭔가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3월을 임해서 연애 좋은 일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타로가요 여기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자신의 커리어 어 경력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황금동전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하고 여기 3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 비즈니스나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고르 고런 쪽에서 이 연애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끊어진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시면 돈은 들어올 건데 사람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3월 어 돈이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뭐 3월의 종합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연초해 보셨던 뭐 사주라든지 뭐 고런거 고런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3월은 어 비즈니스로 굉장히 좋은 달이다. 예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일하시다가 예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사이시거나 짱남이나 썸남이시라면 일도 좋지만 좀 그런 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이성은 굉장히 많이 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 돈이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능률이 잘 오르기 때문에 예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거는 좋지만 자 그럴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예 외로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어 살짝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거죠. 예 돈이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예 연애가 요렇게 살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 떨림이라는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타로에서 비즈니스가 좋다는 건 그리고 황금의 동전이 들어와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요 행동력 그리고 에너지가 막 넘쳐요. 자 요럴때는요 누페가 들어옵니다. 누페가 들어오니까 제외보다는 누페 그리고 제외를 원하신다면요 굳이 여러분들이 연락을 먼저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차피 바빠서 연락도 못하실 거예요. SNS SNS나 프로필 메시지 요정도로 해가지고요 어 좀 내가 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모습 그런 사진을 올려주시면 에너지 끌어당깁니다. 예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예 많이 연락을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거 좀 바꿔주시면 좋고요. 자 요럴때는 직접적으로 전화나 그런 연락보다는 뭐 문자나 요런걸로 안부정도 해주시면 예 뭔가 잘나가고 그리고 막 힘이 넘쳐요. 그런 모습에 끌려서 어 제외 아니면은 좀 기다리시는 그런 연락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소리 들려주지 마세요. 살짝 예 안부정도 톡이나 뭐 메일이나 문자나 뭐 메시지 요런걸로 해가지고 하시면 바로 반응이 올거에요. 왜냐면요. 이 전차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3월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성들은요. 왠지 여러분들에게 막 들이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날거에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어 뭐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서 알아서 들어올거라는거. 자 그런 의미에서 뉴페가 있는데 뉴페는 비즈니스 동료들 사이에서 들어올거에요. 비즈니스 어 저기 뭐야 직장 동료나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거고 어 말탄기사 계속 황금입니다. 이럴때 대인관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다 싶으시면 잘라버리셔야지 괜히 회사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인데 애매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황제에요. 황제 어 겉과 속이 좀 다를거에요. 겉으로는 좀 부드럽고 젠틀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비즈니스 같이 하시면서 많이 친해지실거고 관계가 급 발전하시겠지만 자 여기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고 고개를 숙인 사내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삐지고 한번 틀어지면 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악마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을 필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구요. 눕혀에서 여러분들이 급 관계가 발전되었는데 좀 소홀해진다거나 연인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벽을 치신다 그러시다면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대립각을 세우실거고 싸우자고 들이댈겁니다. 태클을 조금씩 조금씩 거실거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는요. 생각 잘하셔야 돼요. 연인 쪽으로 갈거라면 확실하게 연인 쪽으로 가셔야지 중간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3월달은 연애도 연애지만 일이 잘되실거에요. 황금의 기운이 있고 돈이 들어오실거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그 와중에 분명 새로운 누페가 들어올겁니다. 지금 연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고 일에 신경쓰다가 상대방을 소홀하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눈을 팔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플레이입니다. 그죠. 여러분 맞아요. 이번 3월은 무조건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구요.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계실수록 마이너스에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날거에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전화 제외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화 연락이나 그런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메시지나 요정도만 보내주세요.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차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연락하거나 그리고 들이대고 싶은 그런 기운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때는요.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셔야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오히려 이분들은 흥미를 잃으실거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말탄기사가 황금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뉴페 나타나실거고 그러니까 여기 비즈니스는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일도 아 저기 공부도 마찬가지에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가볼게요. 자 백문이 불혈견 백문이 불혈견 입니다. 3월 예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지켜보시죠. 돈 들어올거고 누페 들어올거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때는 한 3명 이상은 들이댈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내가 왜 이러지 3월 3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실거에요. 1. 2. 3. 3. 3. 4. 4. 4. 3월 3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구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3월이 되었으면 하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새롭게 이 3월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런 타로 구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구요. 자 여기 보시면 유니콘의 뿔 보이시나요? 이게 로맨스엔젤의 타로인데요. 유니콘의 뿌리에요. 그건 뭐냐면요. 자 요 뿌리 상징하는 거는요. 여러분은 지나치게 도도한 겁니다. 여기 자 여사제가 있어요. 눈이 높구요. 그 다음에 눈이 높은 것도 눈이 높은 건데 여기 태양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뭐니요. 자 연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많으십니다. 뭐 자신감이 많은 거야 좋죠. 근데 이 자신감은요. 또 하나 너무 긍정적이세요. 자기가 바라는 것만 지금 바라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죠. 제가 도도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높으시고 그 다음에 태양이 두 개나 있다.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은 100% 제외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제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외는 제외대로 내빌어 두세요. 댕댕이 타로가 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요런 게 있구요. 3월의 연애우는 자 요거에요. 예스 여러분들이 예스라고만 말하시면 되시는 거에요. 자 풍요의 타로가 있으니까 누페가 들어오는데 전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요. 살짝 연하구요. 자 심판의 타로가 있으니까 들이대는데 어 막 결혼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친구처럼 알고 지내고 지인 사이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 누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아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지 약간 허언증이 있다고 할까요? 자 결혼 얘기하고 막 급격하게 뭔가 막 들이대어 올 거에요. 그르나 태양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결혼 얘기를 할 만큼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나치게 눈이 높으시면 안되구요. 도도하시면 안되구요. 벽을 좀 허물어 주셔야 돼요. 제가 요 3월 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눈치를 못 챈다기 보다는 눈치를 못 챈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예스라는 타로가 있고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럴때는요. 이 기회를 한번 잡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아니다 아니다 벽을 치시고 밀어내기만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인연이 다른 사람에게 샛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뭔가 연애에 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있죠. 감각을 유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흐름 그 흐름을 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달에 연애는 여러분들은 무언가 연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스라고 말해도 갑자기 결혼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인연이 연아가 그리고 능력 태양이 두 개 능력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품혈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맞춰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아시는 제3자가 보기에는 너 너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저 정도면 됐는데 뭐가 이렇게 너 너 진짜 눈이 너무 높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괜찮으니까 3월에 들어오는 뉴펜은요. 예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소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조금 맞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지팡이예요. 기회를 주실만한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자고 전차고 약간 허언증 있으시다. 그래도 자기가 할 말에 책임을 질 정도의 그런 분이시니까 100% 허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결혼하고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 어디가서 남부럽지 않으신 분이실 거예요. 자 이게 누페고요. 이거는 소개팅입니다. 무조건 소개팅으로 뭔가 들어올 거예요. 지나가다가 번호 따이는 거 요거 이번 한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이라는 거 자 제외를 원하신다면 뭐 제외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연락 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외의 기운은 좋지만 연락 와서 제외되고 뭐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셔야 되고 자존심을 굽히는데 그 제외의 기운이 있을 거고요. 자 짱남이나 썸남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개를 숙이는데 요거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스라고 얘기하고 먼저 좀 마음을 표현하시고 다가가신다면 이 3월 짱남이나 썸남은 무조건 잘 되실 거고요. 자 태양이 두 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높은 게 문제이지 아 문제는 아니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좋은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소개팅 좋고 길 가다가 번호 따위는 요거는 약간 상징적인 건데 고런 뭐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자 제외도 예 쏘쏘 쏘쏘 뭐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 두 번째 선택지에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가장 핵심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제가 타로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풍요의 타로입니다. 풍요의 타로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태양이 떴습니다. 허언증일지연정 허언증 허언증은 요 전차의 타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두 개의 태양 허언증일지연정 능력자라는 거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런 건 좀 못 믿어도 예 여기 보시면 풍요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아쉽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아쉬운 건 금전적으로 좋은 직장에 좋은 차에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죠. 누폐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소개팅이나 갑자기 버너 따위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판의 타로가 있죠. 그리고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합니다. 여사제 지나치게 도도하시면 안 돼요. 자 자꾸 벽을 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이 오다가도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꾸 벽을 치고 밀어내다 보니까 운이 다른 사람으로 샛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좋은 기운을 그거를 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스예요. 예스 예스라고 말하셔야 돼요. 3월 달에는 무조건 결혼하고 사귀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들이시면서 좋은 관계 유지 유지하시고 그렇게 연줄연줄 이어지다가 정말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겁니다. 3월 지나치게 눈이 높으셔서 도도하시고 고고하셔서 그런 인연을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게임처럼 즐겨라. 그죠. 밀당도 많이 하시고요. 줄듯 말듯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3월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막 오바해서 벽을 치시면서 나는 뭐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안 만나겠다 뭐 그런 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게임처럼 즐기십시오. 3월 여러분들은 연애를 게임처럼 즐기셔야 돼요. 밀당도 하시고 이럴 때는 양다리도 솔직히 괜찮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 여러분들의 3월을 응원 드릴게요. 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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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복대님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뭔가 초기 발동 하고 있습니다. 3월 뭔가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질 것 같은데 연애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초기 발동 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 선택지입니다.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고 이거는 초기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3월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초기에 있으신 분들의 선택지 이거는 무조건 제외예요. 누페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누페는 예전에 알았던 사람 있죠.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좀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외라는 거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연애가 없다. 그리고 3월달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들어와요. 누페인데 그 누페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태양이기 때문에 들어와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건 어쨌든 이 선택지는 무조건 제외예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칼이 있고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내예요. 사내 남자고 여기 무너지는 탑이라는 타로가 있고요. 여기 칼입니다. 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택지에는요. 죽음이라는 악마라는 타로가 들어있어요. 제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오는 그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간절해서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더블 미션이라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찔러보기식 그런 연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녀가 컵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고 여기 하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정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은 아시겠죠? 그분들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사랑도 사랑이지만 연애 감정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감정의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건데요. 찔러보기식 그리고 자기가 아쉬워서 연락하는 거고 이분들한테는 아직도 이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겁니다. 이빨. 자존심. 나 아실 거 없어. 어 그래? 너 아니야? 내가 연락했는데 반응이 좀 힘들어하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그러시면 이분들은 그냥 바로 또 연락을 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 게 있네요. 뭐 그런 간절함 이라든지 사랑이 넘쳐서 연락 오는 거기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좀 아쉬워졌고 그래서 연락을 찔러보기식 연락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외를 원하시고 이분들을 좀 길들이시겠다. 그러시다면 받아주시고 여기서 받아준다는 의미는 빨리빨리 진도를 빨리빨리 빼셔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거에 맞춰주셔야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외인데 잡는 거 잡는 거에 목표를 두신다면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실고 그럴 때 빨리빨리 여러분들 진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제외도 제외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이가 예전보다 더 좋은 사이로 한 단계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상황에서 이분들을 받아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한 번 여러분들에게 3월 다가온 것처럼 이분들은 아쉬워서라도 지들이 아쉬워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들이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건 어림없다. 나는 살아있다.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따끔하게 한번 잘라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칼같이 잘라버리세요. 자 당장 여러분 앞에서는 센척하겠지만 돌아서서 울 겁니다. 눈물을 보일 거예요. 태양이라 엄청 자신감이 넘치는 그분들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소쿠라게 어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다면 알았다. 나오시겠지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거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이라면 여러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와서 자기가 채우고 싶은 거 다 채우고 언제든지 또 훌쩍 떠나버리시는 이분들이라는 거죠. 아쉬울 게 없어요. 태양 자 그렇다면 짱남 짱남과 썸남 알아볼까요? 자 3월 여러분 짱남과 썸남이 되지 않는 되도 않는 행동을 할 거예요. 좀 들이댈 거예요. 자 요거를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실 것도 없고 짱남과 썸남한테 조금만 힌트만 주세요. 뭐 뭐 술자리 정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안부 연락이라든지 고정도 한번 슬쩍 찔러주시면 이분들이요. 헐레벌떡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 여기서는 무너지는 탑이나 요런 칼 이런 갈등을 너무 확대해석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악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예 여러분들 초창기는 그죠? 아직 서로에게 잘 모르니까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겉모습에 좀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반걸음만 예 사인을 주시고 힌트를 주시면 먼저 연락하시고 뭐 이런 술자리 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부 메시지 요런 거 좀 자주 하시는 정도로 이분들은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르나 예 양날의 검이라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의 외모나 그런 겉모습에 일단 끌리는 거 예 자 물론 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고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 자 지금 짱남이나 썸남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게 전부일 수 있다는 거 예 감정적으로 발전 을 하지 않고 그런 뭐 겉모습에 빠져 있는 거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게 예 단점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짱남이나 썸남 주변에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전반적으로요 이 세 번째 선택지는요 어 제외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니까 예 그냥 자기가 아쉬워서 연락 오는 거 그런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예 너무 여러분들의 외모 어 외모만 보고 나타나는 금사바들이 많아요. 그런 선택지가 이 세 번째 선택지고 여러분들의 3월이라는 거 그런 쪽에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첫 시작은 외모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자 뭐 이제 그걸로 이제 친해지고 또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자 내사랑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어 즐길 만큼 즐겨라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갑이시고요. 여러분들 아쉬울 거 전혀 없습니다. 이 태양 그리고 악마예요. 자 제외는 지나치게 자신감 넘쳐서 그냥 슬쩍 찔러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 썸남이나 짱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외모에 너무 흠뻑 빠져서 다가오는 금사바들 예 충분히 즐길 만큼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데리고 노세요. 이분들한테 맞춰주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드하세요. 그러면 3월 뭐 아쉬울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충분히 즐길 만큼 즐기시고 아까 제외 말씀드렸죠. 아니다 싶으시면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돼요. 잘라버리는 걸로 그래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돌아올 거라는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3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어딘가로 막 떠나고 싶으신가요. 3월 코에 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여행입니다. 여행 모험가 여행의 키워드 어딘가로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3월 그런 선택지 연애운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자 모두 자 오픈했구요. 자 일단은 떠나지 마세요. 하하하 자 여행 여행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딘가로 어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 뭔가 소개팅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있죠. 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이벤트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3월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어 벌어지는 그런 달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하지만 예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 있고 여기 또 사랑의 타로 있고 여기 이 죽음의 타로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얘기가 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자 조사 한번 다 나오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 뭔가 감정의 교감이라든지 교류라든지 마음을 한 번 표현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예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 없으시면요. 정말 나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연한지 연한지 뭐 연한지 연상인지 뭐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 타로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여기 멈추마시고 다른 선택지 선택하십시오. 자 운명의 수레밭기 있구요. 여기 애써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타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구요. 감정을 좀 서로 표현하시는 자 그런 분들이에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외도 괜찮아요. 자 제외 사랑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월에 조심해 하셔야 될 건 무조건 누페에요. 자 그리고 여행이에요. 괜히 콧바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살짝 바람을 피울 수 있어요. 괜히 찔러보기 연락 지금 주변에 그 사람이 있는데 쟤는 어떨까 요거는 여러분들 에게로 좀 향합니다. 어장이라든지 밀당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 입니다. 제외 시라면 제외 시라면 제외를 유지 하셔야 되는 거 요로케 사랑과 큐피트라면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어느정도는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고 살짝 밀당하고 있고 썸을 타시고 계시다면 그분은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자 누페 조심하세요. 그리고 요것은 시뻘건 1번의 타로 입니다. 오해가 좀 쌓일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하고 자 그 오해가 왜 쌓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나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것도 같고 이분들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어장이라든지 이런 거 밀당하나 뭐 이런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누페는 절대 안됩니다. 괜히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마세요. 자 황금 동전을 들고 있는 소년이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고 그러니까 제외 쪽으로는 잘 견디셨고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올 거니까 명예예요. 명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발전 시켜도 나쁘지 않아요. 3월의 키워드는 지금 딱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뭔가 감정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하고 잘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없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외를 기다리신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좋은 소식 들으러 올 거고 명예 명예를 선택하는 거죠. 사랑과 큐피트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변에 지금 뭔가 좀 간질간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짝남이나 썸나 그런 거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외는 좀 멀리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이거는요. 지팡이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3월 완전 눕혀있죠.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언가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벤트를 뜻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쌩뚱맞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인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느닷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금사빠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쳐내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어딘가 모험을 떠나시고 여행을 떠나시고 싶은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멀리서 찾으세요. 정말 소중한 것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는 운명의 수레받기 기회를 주시고 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고 그리고 큐피트 에요. 여러분들이 원한 저기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지인을 넘어서 연인 사이로 가시기에도 충분하고 익숙함이 주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소중함을 소중함을 모르셔서 그런거지 당장 운명의 수레받기니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생자로 들어오는 누패는 악마니까 이거는 패스하시고요. 그리고 제외는요.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합니다. 잘났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갑이에요.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신거죠. 3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익숙해서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과 거리를 두신다거나 멀어지면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 많이 생각날 것이고 그리울 것이고 후회하실거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고 나는 제외만은 기다렸다. 그러시다면 제외를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영향력의 타로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요. 텔레팟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주고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고받고 계시다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조금 관계 발전을 아리까리하게 조금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 자 그분들과 이렇게 사랑이고 큐피트고 또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니까 좀 관계를 발전시켜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이트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때 뭐 초콜릿이라도 사탕이라도 좀 주는 고마움의 표시 같은 거 살짝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내 사랑의 가 볼게요. 잠시만요. 흥미를 유지하라. 그죠? 흥미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 키워드는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감정 교류한 사람 그 사람 너무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요. 제외를 기다리신다면 기다리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건요. 누페 악마예요. 생뚱맞게 갑자기 불현듯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동수 없습니다. 어디 뭐 여행가시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고 3월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번호를 따인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익숙함 익숙함이 주는 그런 편안함 때문에 정작 소중함을 좀 잊고 지내시는 건 아닌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3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잘 되실 겁니다. 큐피티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탁 복탁